음악 2014년도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검찰은 K사, L사, N사 등에서 약 1억 4백만 건의 고객정보 유출을 발표하였고 해당 카드사의 CEO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였으며 해당 카드 3사와 용역업체 사장은 일괄 서퇴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당 기업에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는 3개월 영업정지와 함께 엄청난 사고 수습 비용이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카드사는 재발급 비용,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비용, 사고 수습 비용, 카드 회원 탈회 망해비용 등이 발생해 약 5천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수가 2013년 1분기와 지난해 1분기를 비교했을 때 17.2%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해당 기관과 기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개인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스팸 메일 등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어떤 사항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에 맞도록 수집을 해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방법 및 종류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에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 저장 및 관리, 위탁 및 제공, 그리고 파기의 라이프사이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단계별로 유의할 사항들을 확인하여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때는 첫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인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네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입증 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넷째,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와 고유 식별정보 수집 시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감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입니다. 고유 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입니다. 이러한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되어 있으나 다른 법령의 근거를 하거나 별도의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수집 이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14년도 8월 7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인증방법인 아이핀과 마이핀에 대해 살펴볼까요? 아이핀은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는 수단입니다. 아이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면 웹사이트에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및 기따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웹사이트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본인 확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웹사이트 내에서 회원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핀 본인 확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식별 정보로 아이핀 도입 기관 간의 회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마이핀은 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본인 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자치부가 만든 것이죠.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아이핀과 마이핀을 비교한 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 특정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개인정보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의 정보주체에게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 고지로 개인정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공개된 장소에 제한된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고 녹음 기능이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미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에는 보기 쉬운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등이 포함된 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저장,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까요? 첫째, 주민등록번호는 꼭 암호화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후 저장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유식별정보와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수진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이 각각의 기록에 대해 기간별로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미,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셋째, 접근통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유출 시도를 탐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VPN 또는 전용성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본인 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은 외부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사해 보이지만 업무의 성격과 책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일단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측의 개인정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업무 위탁이란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측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이며 개인정보가 제공된 이후에도 위탁자에게 개인정보의 관리,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식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한 경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정보주체에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당초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개인정보의 업무 위탁식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을 문서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위탁하는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해야 하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 위탁한 개인정보가 위탁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무 위탁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문서를 통해서 법률에서 요구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 등을 명시해야 하고 외부로 위탁 사실을 공개해야 하며 수탁자에 대해 관리감독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집, 이용 목적 등이 달성되거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받아야 할 권리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 정지 등을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른 법령의 근거 혹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지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식 손해배상 책임, 과징금 부과, 벌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해배상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칙사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위반 처리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법정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구제를 강화하였는데요. 첫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발생실,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둘째,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대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 및 기업 등은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으로 인한 범죄 수익은 몰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저장 및 관리, 위탁 및 제공, 파기 등 라이프사이클 관점에서 유의할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속한 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원칙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열쇠, 내 손에 있습니다.